마지막 승부수를 테리토브팀이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스킨드러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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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드러스에서. 스킨드러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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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드러스에서. 스킨드러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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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드러스 아 저 잘한다. 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리가 끝났어요. 사랑을 들어가요. 박스 벗겨주면 분대하기 시작한데. 잘 못닸네요.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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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키. 비키 터렀했어요. 진짜 잘 못했어요. 너무 잘 못했어요, 비키가 해줬어요. 총성을 이겼을 거든요, 세메게 경수. 맞습니다. 프랭크. 쟤가 들어가고 있네. 너무 좋아. 아이수어, 아이수어. 눈 쪽에서 다시 한 번 푸시 쪽으로 향해 봐요. 한 번씩 잡아야 돼. 빛나. 모래부터는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그냥 소모한 건데. 이러면. 손이 잘 낯가치고 있어요. 마이크를 한 번 봐서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려버리고요. 아이수어, 아이수어. 아이수어, 아이수어. 아이수어, 아이수어. 아, 이건 루의 재발견인가요? 루가 궁극기를 쓰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번에 루가 머프를 먹었어요. 궁극기 효과가 좀 더 심지어 들어가지. 아, 지금 다 움직여도. 무빙을 못해요, 지금. 죽이는 상황에. 이야, 임포스터. 아, 이래요 깔끔. 너무나 더러운데. 형, 임포스터. 투표기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거 먹어야죠. 먹었고요, 도망가요, 이제. 자, 지금 체리 선수 소주 팝업해서 주인공자. 뚫어냈어요. 일지 없어, 었습니다. 미카르 서지는 지금 갑니다. 아직. 존경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10초 남았을 때 오히려 고개 선수가 시간 끌고 있어요 자기는 죽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5초는 다 남았으니까요 브린! 브린! 어! 들어올 때!